아니 뭐야 이거 cd 입력 안했는데 뭔데 이거 뭔데 소리 왜 안남? 나만 안남? 귀가 안들려요 똥개미라 맨날 소리 안나고 이게 아직도 얼리 액세스냐 와아아아앙 으흐흐흐 주얼 ㅈ음 ㅎ 으아앜 추얼 아니 일단 재접 합시다 귀가 안들려요 클리어의 42% 걸린 똥 맞춰 교훈 넘 먹고 싶다 그래도 일단 고통 지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엘리트 업계 잡냐 아싸 라가블린 라가블린 아냐 수호 절 뻔했냐 이거 라가블린 잘 때 몰래 절하기 강림 불고리 라그 또 선신 좋아죽는 라가블린 물역사고길 잘했네 격분 정신 수약 넣고 그냥 부복이나 양반화처럼 화낼 것 같은데 안 됐다 자 제 아니? 쓰레기 게임 아 C 휘갈김 아니 이거 전신 두 갠데 스네코 봤다 아님? 근데 부복돌리려면은 스네코 별로인거 같은데 만구 화를 내지 않으려면 안구도 괜찮겠지 이게 라그나로크지 수월도 필요없었던게 아닐까? 화를 내어서 무얼하나 내면에 있는 적을 조심하시오 퍽 쟤들이 다 죽이려고 그랬어 복수하겠다 정당방위 아 해시계 광기 하나 많아서 천신 저렇게 많은데 돈이 없네 돈이 없네 퍽 퍽 퍽 퍽 퍽 퍽 양 퍽 락으로만 조져도 되겠지 광위안 넣어도 되겠지 헬로 나이트 실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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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크실 어 다 뒤짐 에너지 무한이라 천신이 필요가 없네 단나로 돈 많이 벌어서 낼 필요가 없는게 아닐까 문화지우기 문화지우기 아 기도강어대 있었으면 기도 기도강어대 아씨 어 대갑 죽게 꿀 와 킹슬크 안머니까 미쳤는데 랜위드 폼 미쳤다 육십삼만큼 다섯번 구십삼만큼 다섯번 구십삼만큼 다섯번 구십삼 동작 아이 추월 안집었으면 없어맸을텐데 추월 안집었으면 없어맸을텐데 학습가비 기도가 낫다 근데 학습가비 학습가비 하하하하하 교훈? 회피도약이나 하나 더자 아 교훈 방치 강화외함 교훈각은 나오긴 했을텐데 아니 강화 안해도 다 때려잡는데 강화외함 교훈각은 나오긴 했을텐데 강화외함 교훈각은 나오긴 했을텐데 강화외함 신성을 사며 아 교훈각은 어떤 개명 강화외함 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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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호 안 났어 진짜 안 났어 응 내 턴이야 니 턴 없어 저지로 수비할까? 수비카드 있긴 있어야 근데 강화못함 강화못하는거도 좀 아쉽네 지금 마음의 요새가 제일 나은데 그냥 마요 기다려볼걸 그랬나 그냥 그러다 안나오면 어쩌려고 이거 이거 거의 전부 원턴킬 아니었음 슬더스 턴제게임이 누러나는데 착각이었네 슬더스 턴제게임이 슬더스 턴제게임이 슬더스 턴제게임이 슬더스 턴제게임이 크 밝기 슬더스 턴제게임이 마요 근데 마요 강환도 있네 아니 왜 이렇게 약해 내가 미트볼 스파게티 머긋는 사람으로 보여? 뭐 머리 없네 간만에 관해 놓았죠 마요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나? 저지도 넣었으니까 하나만 쓰자 쓰레기 이벤트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체날력 석재달력아 일루와봐 캐리해줄게 잠깐만 여기서 회도 다 빠졌네 망조의 유물 석재달력 애도 먹어 와 드디어 맞았다 노 비격할 수 있었는데 석재달력 뜨자마자 비격함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요분이 있었으면 확실히 더 센 데이크 나오게 되겠다. 지금은 약해서 첫 턴에 잡는 것 밖에 못하네. 약하에 라그 피하기. 약한데? 못 피하네. 어째서 피하지 않았지? 살고 싶지 않은가? 피했으며 살았다. 불골이 안 썼네. 심장은 어떨까? 백파워만 보면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과로님 과로님 2년전 중과로님 유튜브를 봤는데 굉장히 웃음이 많으셨네요. 어떤 게 지금의 과로님을 만든 걸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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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의 강구 안 들어갔네 아 심장 묻었어 회피도 약이다 아 기도 썼어야 했는데 카드에 강화가 좀 들어가야 맞겠는데 지금 도착 수십니다 종신지 양종신지 후쿠쿠쿠쿠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석재 달력이 강렬한 빛을 내며 사라집니다. 영영영. 라그나로크님의 힘이 느껴지는구나. 죽어라 벌레같은 놈. 당신은 이것을 열자 불길한 기운을 느낍니다. 오졌다. 3회 피도약. 80원 아낀 멤버십 카드. 그 80원 다 여기죠. 2회 피도약. 2회 피도약. 1회 피도약. 1회 피도약.